에어컨과 선풍기를 다 꺼놨습니다 자 지금 베이스 먼저 녹음해 볼게요 인풋 2번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자 가볼까요 베이스 녹음하겠습니다 네 2,5만 찍을게요 기타가 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스트로크 해 볼게요 네 잠깐만요 스트로크 옆에 자글자글 금요일이 녹는게 이게 너무 느낌이 좋네요 자 오늘은 베이스 기타에 노래까지 노래까지 내가 해야되는구나 네 502회 특집 김은총의 노래교실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좋은 일 하기면 질릴 텐데 나 둘에서도 원통 너인걸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자 확실히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멜로디에 익숙해진 느낌이 드네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편집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좋은 일 하기면 질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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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데 나 둘에서도 원통 너인걸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뭐 사실 똑같죠 네 그냥 제가 익숙하게 불러냐 안 불러냐 차이밖에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요렇게 오디오만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좋은 일 하기면 질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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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데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그냥 뭐 첫 시간인데 가격대 포지션 때문에 이 가격대는 초심자들이 엔트리급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가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얘가 뭐가 어느 정도는 발군에 뭐를 발휘해주지 않으면 사실 일로 가기 좀 애매할 거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뒤에 M2부터 시연을 하고 나서부터 그게 확실히 깨졌고 스펙이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이 가격대도 되게 좀 드문 스펙이다 보니까 일단 녹음을 했을 때 확실히 지금 214 마이크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준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일은 잘하는 놈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은 M2보다는 여기로 올 거면 좀 M4가 낫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M4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슈퍼 엔트리급을 샀다가 이제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했을 때 또 가게 두 번째 정착지로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오디오 녹음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본인이 기타를 치든 아니면 이제 뭐 좀 주변에 도움을 구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좀 쳐줘 라든가 보컬 녹음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이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애매한 가격대인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돈을 안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빠른 성장을 하면 2년 동안 115만 원을 써야 될 수 있는데 5년 동안 40만 원만 써도 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늘 맨날 뭐 포인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되게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그런 초심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꽤나 오랫동안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자 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드는 리뷰였습니다 어쨌든 500회 특집으로 저희가 M2를 했고 이제 501,2를 또 M4로 같이 이렇게 장식을 해봤는데 저희가 반천회를 맞이해서 또 좋은 악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는 500회 특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M4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핫한 엔트리크 모델들 계속해서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오늘 기타에 베이스에 노래까지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얼른 왕쾌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는 M4였습니다 반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TIMES M4 3 4 4 감사합니다.